나가네? 나가네? 씨... 뭐? 씨발이라고! 씨발 새끼야! 어, 공도야. 내일 주말인데 뭐하냐? 너 설마 학교에 공부하러 오냐? 피곤한데 자러 오지. 싸우려고 한 거 아냐? 쪼개자고 일로 오세요. 난 쪼개는 게 아니라 내가 때리면 그냥 맞는 거야. 졸라고. 힘 약하고 족같이 안생기고 싸움 못하면 천배 아냐? 친구는 존하게 맞고 있는데 쫄아서 덤비지 못하겠지? 니가 그런 이상한 애들 만나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? 너도 이상해! 잔소리지 그만해 제발! 니가 지금 걔네랑 같이 논다고 멋있어 보이는 거 같아? 엄마! 엄마! 아멘